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핀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을 해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해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보장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해지 본능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 전부 다 해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가입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보험의 문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반, 보장 상품 등은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고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장해 주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마저도 해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 상품을 모두 해지하다가는 보험회사나 보험판매법인 대리점인 GA 등 모두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망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보험은 백투더 베이직스 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만 해주고요. 장애보장 해주고 화재나 자동차, 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만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조직도 현행 사람들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AI에 의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GA 법인대리점이나 대리점이나 점포나 설계사나 모두 힘든 일이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닥터해지의 조언. 이번 시간에는 연금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과연 해지해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연금 상품이라고 한다면 1990년대 연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때 연금 상품은요. 확정금리형 연금 상품이고요. 유배당 상품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저조로 연금액 수리가 굉장히 좋았던 아주 좋은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금 상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연금은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7.5% 확정금리형 연금 상품은 좀 유지하시고요. 유배당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전에 가입했던 건들도 연금액 수리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연금 상품을 해지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시연금이나 변액연금이나 5% 달리 확정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죠. 사업비나 펀드 운영 보수, 보증비용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액이 축소되고 보장도 굉장히 미흡한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 한계연령을 결정하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115세를 썼는데 지금은 120세를 씁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보험사의 낙전 수입을 기대하고 소비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준비금은 내가 아닌 보험사가 운영하면서 적은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직접 투자 운영한다면 더 큰 연금액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 상품을 해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가입한 건 청약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입한 지 1년 건 손실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지 8년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원금 도달된다고 합니다. 2년, 3년 뒤에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완료권입니다. 납부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연금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무소득, 전업주부, 여자 36세가 매월 100만원씩 10년 납부를 했습니다. 2010년도 4월에 납부했으니까 납부는 끝났죠. 그리고 나서 53세부터 2025년도부터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급액은 1억 4,160만원에 불과합니다. 12년이 경과되었는데 겨우 환급률은 1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월 62만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는 있습니다. 30년 보증이니까 30년 이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요. 연금 수령액을 어느정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부터 90세까지 38년간 2억 8,27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36%에 불과합니다. 100세까지 48년을 받는다 하더라도 3억 5,712만원에 불과합니다. 298%에 불과한데요. 일반적으로 100세까지 살기는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품을 해지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해지한다면 1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4%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 53세는 1억 7,228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년 후 65세때부터는 2억 7,582만원을 거머쥐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5세때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준비금이 그때 2억 7,562만원이죠. 여기에서 매년 4%로 노후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요. 매월 92만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여금 2억 6,460만원 가지고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4% 투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년 4% 인출하면서 노후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 4%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본다면요. 놀랍게도 100세되는 시점에는요. 돌아가실 때 2억원 가까이 남겨놓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해지하고 안하고 차이에 따른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연금 수령 시기는 53세부터고요. 매월 62만원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 2억 8,272만원 받을 수 있고요. 100세까지 3억 5,71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은 없겠죠? 그런데 해지하고서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 65세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수령액은 92만원이고요. 90세까지 수령액은 2억 8,740만원이고요. 100세까지 수령액은 3억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이후에 돌아가셔도 거의 2억원, 1억 9,96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해지 후 투자했을 때는 12살 12년 뒤에 연금 받는다는 것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령액은 30만원 더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 산다면요. 432만원 플러스 2억 2,55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산다면요. 4,032만원 플러스 1억 9,96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해지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5세때부터 2억 7,562만원이라고 하는 연금준비금에서 4%가 아니라 5%의 노후생활비를 좀 더 풍족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매월 115만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잔액 2억 6,184만원 가지고는요. 매년 4%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보다 5%로 노후생활비를 좀 더 풍족하게 사용한다면요. 100세까지 살 수는 없으나 97세까지는 풍족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연금 해지 후 투자했을 때는요. 노후생활비가 좀 달라졌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수령 시기는 그대로 12세에 늦게 받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령액은요. 115만원으로 무려 53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 수령한다면요. 7,608만원 플러스 잔여금 9,086만원 토탈해서 1억 6천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7세까지 산다면요. 1억 2,06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65세때부터 매년 4% 노후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요. 4%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8%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8%로 투자한다면요. 놀랍게도 100세되는 시점에는요. 18억 6천 4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자녀한테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요. 90세까지 수령했을 때 432만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지 후 투자한다면. 하지만 남겨두는 돈이 있죠? 10억 54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100세까지 수령한다면요. 4,032만원 더 받을 수 있지만 100세 이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18억 6천 40만원을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연금 받지 말고 해지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매년 7%씩 조금 더 풍족하게 노후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61만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매년 8%로 투자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도요. 100세되는 시점에는 1억 9천 9백만원 이상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생활비를 풍족하게 쓰면서도 2억원 각각 남겨줄 수 있는 플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때부터 매월 161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에 비해서 99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수령한다 하더라도 2억 1천 9백만원을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잔여금 2억 2천 9백만원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4천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3억 6천 7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잔여금으로 거의 2억원을 남겨둘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5억 6천만원 이상을 남겨둘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험회사에 나의 엄청난 연금준비금을 맡겨두고 적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운영해서 노후생활비로 썼다면 훨씬 더 훌륭한 투자성과와 노후생활비를 좀 더 풍족하게 쓸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상속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최초부터 연금은 가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지속해서 은퇴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노후준비라고 하는 것은 연금상품을 준비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상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연금상품이 아니고 노후생활비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은퇴자산을 좀 더 풍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가입 강화시켜야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저절로 가입이 되겠죠.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연금은 필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은퇴설계와 투자설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평가 분석을 통해서 매달 줄줄 세는 보험료를 막아드리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고 비싼 보험을 정말로 가입해 있는데 무자비하게 해제하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상품을 해제하고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